전하께서는 그간 여인은 그저 정치의 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담을 정의는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까? 지금도 그러한가 여쭙습니다 세상 모든 여인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뿐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 허나 세상에 단 하나 예외는 있지요 네 이름이 뭐냐 장, 옥정입니다 수모로 나 따라다니는 천 것과 마음속의 것과 그 아이의 추상과 영돈이 그 아이는 아니 됩니다 이제부터 참 우정만이 정일풍빈 전하 차가기 가지고 싶은 걸 가지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차가 그게 재물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말이야 네 몸에 서랍을 손에 대는 게야 범아 범아 이젠 결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차라리다와 천국으로 가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네가 다 이루어주마 거리다 이젠 결코 당하지 않으며 그 아이는 그 아이는 그 아이는 그 아이는 투하 우정